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다저스가 토론토를 이틀 연속 걷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12승 11패에서 18승 11패가 된 다저스는 6연승 기간 43득점, 80점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기쿠치는 다저스 타선을 버텨내지 못하고 6이닝 4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기쿠치는 1회 볼이 7개였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스트라이크가 됐어야 할 공이 5개였습니다. 바슈의 무리한 수비까지 더해지며 3구 3진이 됐어야 할 배치에게 3루타를 내준 기쿠치는 1회 희생플라이 실점에 이어 2회에도 테일러와 오타니에게 적시타를 맞습니다. 1회 108.7마일 타구가 1호수 호수비에 걸린 오타니는 2회에는 119.2마일 안타를 날렸습니다. 이는 오타니의 개인 신기록이자 2015년 이후 다저스의 신기록 올해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오타니는 2021년 119.0마일과 2022년 119.1마일에 이어 3번째 119.0마일 이상 타구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이후 119.0마일 이상 타구 순위는 1위가 32개인 지안 칼로 스탠튼 2위가 6개인 에론 저지 3위가 3개인 오타니입니다. 기쿠치는 오타니와 3번째 대결에서 올 시즌 가장 빠른 97.1마일을 던지고 커브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기쿠치는 시즌 최다인 9개의 안타를 맞았지만 오늘도 볼렛은 내주지 않아 9이닝당 볼렛이 2.1개가 됐습니다. 배츠는 3루타 포함 5타수 3안타를 기록하고 타율을 3할 9푼 1위까지 높였습니다. 배츠는 타율, 출루율, OPS에 이어 안타에서도 오타니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가 됐습니다. 22개의 볼렛이 소토 다음인 배츠는 374출루 페이스입니다. 최고 기록은 1923년 루스에 379출루 2위는 2004년 본지에 376출루입니다. 앞선 3시즌 동안 도루수가 10개, 12개, 14개였던 배츠는 벌써 5번째 도루를 기록하는 등 작정하고 MVP를 노리는 분위기입니다. 배츠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저스 선수인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배츠는 2020년 다저스 입단 후 기록 중인 승리기여도 23.1위, 오타니에 이어 같은 기간 2위입니다. 3위는 23.0으로 배츠와 0.1 차이인 프리먼입니다. 어제 1951년 로이 캄파넬라에 이어 두 경기 연속 4안타를 기록한 역대 두 번째 다저스 포수가 된 스미스는 오늘은 오타수 1안타에 그쳐 1902년 이후 처음으로 세 경기 연속 4안타를 기록하는 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타니도 장타 없이 오타수 1안타 1타점으로 마쳤습니다. 배츠, 스미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타율 1위, 2위, 7위로 출루율 5위 프리먼이 많이 못하는 걸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앞선 매치전에서 8이닝 10K, 무볼렛 무실점이라는 파괴적인 피칭을 했던 글래스나우는 7회 볼렛과 적시 1우타를 맞고 교체됐지만 조켈리가 무사 1우를 막아내 6이닝 9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오늘 상당히 스패턴 탓에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고 손해 경련을 느끼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저스는 내일 그로브가 선발로 나섭니다. 비지오가 9회 말 필립스를 상대로 적시타를 날렸지만 2대4로 패한 토론토는 19경기 연속 5득점 이하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9승 10패에 그친 토론토는 2008년에 기록한 20경기 연속 5득점 이하가 팀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윗 1위 레인저 스와레스와 피안타율 1위 딜런 시스의 대결에서는 스와레스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앞선 5경기에서 우타자에게 내준 안타가 하나뿐이었던 시스는 오늘은 터너와 봄에게 2개씩 내주는 등 5개를 허용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회 봄에게 맞은 선제 결승 투런이었습니다. 알렉봄은 6경기 연속 2루타가 중단됐지만 4타수 2안타 4타점을 기록하고 11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으며 메이저리그 타점 2위에 올랐습니다. 시스가 6이닝 5실점 패전에 그친 반면 스와레스는 8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5경기 연속 승리를 질주했습니다. 25이닝 연속 무실점으로 시작한 스와레스는 8회 로사리오에게 솔로홈런을 맞아 32이닝에서 중단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최고기록은 1911년 피트 알렉산더의 41이닝 메이저리그 최고기록은 1988년 오렐 허시아이저의 59이닝 연속 무실점입니다. 4월 성적이 5경기 5승 0.75인 스와레스는 강력한 4월의 투수 후보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선발진은 최근 12경기 성적이 10승 2패 1.10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내일 타이완 워커가 돌아와 5경기에서 2승 1.33을 기록 중인 텀블을 로테이션에서 제외했습니다. 샌데고는 로사리오의 홈런을 제외하면 단타 2개에 그쳤습니다. 스와레스의 날카로운 제구에 루킹삼진 2번을 당한 김하성은 3타수 무한타 2삼진에 그쳤습니다. 김하성은 경기전 타티스와 함께 골드글러브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8회까지 무득점이었다가 9회 말 끝내기 스리런이 나왔던 자이언츠는 6회 말 플로레스의 적시타로 선치점을 얻습니다. 하지만 7회 초 무사일로에서 조던익스를 구원한 루크 잭슨이 동점을 허용합니다. 8회 초 득점 기회를 놓치며 어제의 전철을 밤나 싶었던 피치버그는 10회 초 승부치기에서 레이놀즈와 헤이즈가 테일러 로저스를 상대로 백투백을 날려 4대2를 만듭니다. 자이언츠는 10회 말 솔레오가 배드나를 상대로 투런을 날려 한점 차로 쫓아갔지만 동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제 프리스터가 6이닝 6K 무실점 해리슨이 6이닝 7K 무실점 이었던 두 팀은 오늘은 힉스가 6이닝 9K 1실점 마틴 페레스가 6이닝 1실점 무자책을 기록했습니다. 빗맞은 4안타가 있었던 반면 잘 맞은 라이너 두개가 야수 정면으로 간 이정훈은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애리조나를 이틀 연속 꺾은 시애틀은 최근 9승 2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이닝 12K 2피안타 무실점 커비는 첫 3경기 부진 후 최근 3경기에서 2승 1.00 12개의 삼지는 개인 신기록 찰리 모튼이 7이닝 6K 무실점 테너 바이비가 7이닝 9K 무실점 0대0에서 교체된 애틀란타와 클리브랜드는 8회 불펜이 2점씩을 내줍니다. 10회말 애틀란타가 무사 만루에서 득점에 실패한 반면 클리브랜드는 11회 초에 2점을 뽑고 승리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오늘 승리했다면 첫 25경기 19승 6패가 팀 신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5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친 아쿠냐는 9경기 연속 1회 첫 타석 출루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이보다 더 좋은 기록은 지난해 타티스와 2019년 추신수가 기록한 10경기 연속 리드오프 타석 출루입니다. 아쿠냐는 홈런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양키스는 19안타를 때려내고 미러키를 대파했습니다. 저지 버두고 스탠튼 리조 3456번은 10안타 11타점을 합작했고 모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득점지원을 넉넉히 받은 로도는 지난경기 7이닝 1피안타 무실점에 이어 6이닝 8K 2피안타 1실점으로 투했습니다. 호스킨스에게 솔로홈런을 내준 로도는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올시즌 화이삭스에게 연패를 당한 첫번째 팀이 됐습니다.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한 화이삭스는 베닌텐디가 10회말 역전 끝내기 투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2홈런 6타점 대활약을 했습니다. 베닌텐디는 오늘 경기 전까지 무홈런 4타점 이었습니다. 휴스턴은 멕시코시티 경기에서 홈런 4개를 터뜨리고 콜로라도를 꺾었습니다. 14경기 1홈런에 부진에 빠져있던 알바레스는 홈런 2방을 날렸습니다. 휴스턴은 내일 발데스가 돌아옵니다. 세인트로이스는 매치를 이틀 연속 꺾었습니다. 소니 그레이는 6인인 9K 일자책 승리를 따내고 에이스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도깨비팀 뉴욕 매치는 5연패 12승 3패 1승 5패 알론소는 매치 역대 4번째로 200홈런을 돌파했습니다. 알론소보다 홈런이 많은 매치 선수는 데럴 스트로베리 데이빈 라이트 마이크 피아자입니다. 보스턴은 야수까지 두들기고 컵스를 17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17점차 완봉승은 1954년 이후 팀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1호타 2개와 홈런 포함 4타수사 1타 7타점을 기록한 라파엘라는 한경기 7타점이 신인 유격수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도 홈런을 쏘아올린 오닐은 5타수 3안타 1볼렛 2타점으로 3루타만 때려내지 못했습니다. 1019경기에서 기록한 9개 홈런이 1966년 조지 스칵과 팀 타이인 오닐은 OPS와 장타율이 규정타석을 채울 경우 1위입니다. 2021년에 34홈런 80타점을 기록했지만 지난 2년간 부상에 신음했던 오닐은 올시즌 후 FA가 됩니다. 요시다는 5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타율을 2할 3푼 3리에서 2할 6푼 구리로 올렸습니다. 보스턴은 컵스가 DFA에 의한 게럭 쿠퍼를 현금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갈비뼈 연골파열을 진단받은 카사스는 최대 9주의 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시네티는 텍사스를 8대4로 꺾었습니다. 헌터그린은 7인닉 6K 1피안타 1볼렘 무실점으로 텍사스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오늘로 만 30살이 된 시거는 생일 자축 홈런을 날렸습니다. 마이애미를 이틀 연속 꺾은 워싱턴은 윙커가 말로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를 7대0으로 꺾은 볼티모어는 거너 핸더슨이 9호를 날렸습니다. 메이저리그 홈런 순위는 1위가 10개인 마이크 트라웃 공동 2위가 9개인 핸더슨 오닐 오순화 5위가 오늘 8호를 친 알론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